에이티몬 도트 도트? 응 D O U B T 도트 B가 무검이거든 도트가 뭡니까? 도트 도트 의심하다 이런말이야 버브 To be uncertain 응 Uncertain 응 Uncertain이 뭐야? 안확실한?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의심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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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확실하게 있다 그렇지 아 확실하게 있는거 자 이거 젬플 I thought weather It's true 응 It's true 나는 의심해 어 weather가 W-H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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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-T-H-E-R weather 웨드가 뭐야? 웨드? 이거 전에 한 번인가 두 번 밖에 안나왔어 뭐뭐인지 아닌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나는 의심해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이정도로 해석하면 되는거야 자 82 Down Down이 뭐야? 아래? From Above Towards Lower Lower Place 아래로 Above 위로부터 그렇지 그렇지 Towards 아래쪽으로?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게 아래가 된거에요 낮은 쪽으로 그렇지 응 자 이거 점프 응 The man Bent Bent Down Down Bent B-E-N-T 응 Down To kiss the child Kiss the child 응 자 해석해보세요 그 남자는 수그렸어요? 그렇지 아래로 응 뭐지 눕박이 그렇지 그 아이를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마에 보통 뽀빼해주는 그런 풍습들이 있다고 걔들 역시 하나만 몰라도 그나마 하나 모르면 재밌어 두개 모르면 짜증나고 다 알면 뭐 그냥 뭐 그렇고 하나 모르는게 공부가 최후로 공부가 되는거에요 근데 그거를 뭐 구별이 안되니까 이제 이래 되는거에요 나훈이랑 kiss the child 나오니까 벤트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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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트도 좀 여러번 나왔다 그럼 3번 정도 나왔을거에요 83 Doz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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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 Z Z Z 예 Dozen 도전이 뭐야 응? 도전이 12라는 뜻이야 12 그러니까 연필 같은거 연필 같은거 사면 12자루가 들어가있다고 그러면 옆에다가 영어로 도전 이렇게 적혀있어 몰랐는데 보면 이제 나올거야 이게 정수가 있어요 Noun A group of 12 아 그 그 필동같은거 12자루 12자루 묶음으로 되어있다고 그러면 거기 보면 그 12자루를 통째로 사면 그 박스에 보면 그렇게 적혀져있어 음 아무튼 12개 묶음으로 해놓은거 보면 나와있는데 나중에 뭐 그때 보여줄게 자 잠시만요 어 12개 응 한 묶음 응 12 그렇죠 어 도전 에그즈 엑스 어 도전 엑스 응 한 12개의 뭐야 계란다 그렇지 그렇지 에이티포 에이티포 어 DR 응 닥터 대문자로 여기 중간에 뭐가 있었잖아 응 리튼 어 리튼 여기 중간에 뭐가 있었잖아 리튼 나 나 나 나 응 닥터 아니 리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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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b 아이들 어 어 에이지 디카 에이니 streice 육 붙인거 as doctor 의사 적어줘요 그럼 이건 약자같은거 약자로 불려줘요 의사로 그렇지 85 dru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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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 a g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verb to pull along 해설해보세요 끌다 당기다 쭈 이거 잼플 dragging 이거 잼플 dragging 어 브렌치 어 브렌치 어 along along 응 어 드라긴 끈은 좀 그렇지 끌기 어 그러니까 명사용도 된 데 있잖아 끈은 중도 되고 끌기도 되고 뭐 한 가지를 쭉 응 그렇지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